뭐 크게 한 방 터지는 게 없네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좋겠네요 그렇죠? 이렇게 손잡힘을 아시죠? 잠깐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감설한 점은 많이 안 되고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착착착 제대로 순서가 대하게 딱 접히는데 네 그러면 딱 이제 본인의 몫이고 이러면 한숨만 나오죠 그렇죠? 그렇습니다 하아 안순진 씨가 만들어주신 한준석 팀장단입니다 넘버즙 2위는요 한숨만의கள 맛만 가득투를 해놓고 설거지까지 끝내면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서 사색이 잠길 수 있다는 거예요. 왜 캠프파이어만 하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변하는 건지. 조용히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저는.